영등포구 영등포구가 튀르키에 대사관과 여의도 자매글린공원 내 튀르키에 전통 포도원주택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자매글린공원은 서울시와 튀르키에의 수도인 앙카라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입니다. 협약에서 군은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유지, 운영을 담당하고 튀르키에 대사관은 노후 민속품 교체 및 관리와 전통 포도원주택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시관 운영인력 배치 등을 맡습니다. 또한 군은 시비 확보를 위해 내부 도색 및 냉난방 시설 설치 등 편안한 관람을 위한 환경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